두 분이 위천입니다 두 분이 있어서 짧은대로 유속이 좀 있었나 봅니다 청대 다 쓸려갔죠 그곳에? 네 바로 그곳입니다 차박도 가능하네요 감사합니다 7월 21일 일요일 아침에 아 혼자 대박났네 2, 4, 6, 8, 10마리 1인당 5마리 감사합니다 어 얘 잉어도 찍자 불쌍하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매운 땅에 드세요 봉어예요? 아 그러네요 봉어인가?